믿어주십니까? 또 한 번 대박 전화주행공은 정성훈입니다. 우리 몬스터즈에 꼭 있어야 되는 이 선수, 정성훈 선수. 오늘처럼 중요한 상황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하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합류 베이스 오픈이 된 걸 놓치지 않고 달려가 슬라이딩. 이걸 해내네요. 미돌 수 없는 몬스터즈의 시작. 2024년 몬스터즈입니다. 아, 첫 게임이 진짜 너무 힘들다. 야,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뒤로 보낼까요? 뒤로. 뒤로. 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전진수비네요. 이제는 점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성훈 선수로 연결됩니다. 정성훈 선수의 제가 딸을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토킹을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면 집에서 좀 힘들어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집에서는 멀쩡해. 아, 그렇군. 아이는 솔직합니다. 네. 그만큼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안투가 나올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집에서는 건강하나 보지요. 아, 집에서는. 야구장만 오면 땀이 삐실비실 난대요. 만들어내, 성훈아. 만들어내. 아,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선진수비를 끌어내는 정책파. 예, 예, 예. 이렇게 3분부터 제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또 1분부터 3대0입니다. бо입니다! 야구와 함께 want go. 오케이. 슬슬 선진수해주세요. 잘한다. 와, 더 잘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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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우리가 직관 공기가 이렇게 초반부터 잘 풀리는 게. 와, 진짜. 이게 얼마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관 경기를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서툰 뽑아내면서 비기닝이 됐고요. 이제 타석의 김문호 선수입니다. 벌써 드 갈 때. 이런 때 간다, 또. 아, 저거 진짜. 와, 뛰어보자. 현재 주자는 3으로 1루고요. 지난 경기 기억하시죠? 정희윤 선수의 활약으로 동점이 되고 나서 역전을 노리는 상황에서 김문호 선수가 초구치구 그렇게 이닝이 끝났었잖아요. 그 경기 때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워했고, 오늘은 분명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끊지 마. 일어났습니다. 마을 지역인데. 찬스. 찬스 상황만 되면 포인트가 또 뒤로 와. 공기까지 와. 승진하는데 엔드랑 걸어보니까 이게 너무 차갑던데, 이거. 네, 뭐 시즌 내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시즌 내내 아쉬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뭐 그렇거든요. 그런 날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였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정말 이거는 짧은 플라이브. 아니, 조금 길어야 돼요. 2대5니까요. 야, 외하루만 보내라, 아브노야. 안 다쳐라, 안 다쳐. 여기서 끝이 와. 여기서, 여기서. 아, 지금 아홉 카운트 하나도 정희윤 선수에게만 기록하고 있고. 다른 5명의 타들을 모두 출루시키고 있는 선발투스 박부선 선수입니다. 동의대는 한 가지입니다. 병사를 노려서 실점이 없는 거고 우리는 미디오를 불러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쇠기타가 될 수 있습니다. 김문호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어, 타격 탔어요. 어, 타격 탔어요. 어, 타격 탔어요. 자중변, 자중변에 깨끗하게 달아줍니다. 1, 2, 3. 어, 정성훈 3목. 정성훈 3목까지. 정성훈 2로 돌아서 3목까지. 정성훈 3목까지. 1, 2, 3. 어, 라인큼 5목까지. 아오, 시곤됩니다. 아오, 시곤입니다. 그러나 이대호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 점을 만들어낸 최강모 터줍니다. 왜 안 하던 거래. 안 하던 거. 처음부터 스타트 걸려서. 안 하던 거를. 처음에는 스타트가 걸렸어. 근데 공을 잘 던졌어. 어깨가 좋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아서. 딱 트자마자 뛰었거든. 선명 쳤다. 폴런트 하자 정성훈이고요. 정성훈 선수가 한동안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고생이 좀 많았을 때요. 두 개. 두 개. 두 개. 후회 없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의찬이 총후부터 총후부터. 넣어서 봐. 집중하면 된다. 마지막 다섯 개 생각하고. 총후를 타격 탑니다. 총후를 타격 탑니다. 됐다. 됐다. 자. 1, 2, 3. 1. 1. 2, 3. 3루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1, 2, 3. 가, 가. 가. 1, 2루 기장은 3루에서 멈춰섭니다. 아, 자우리야. 3, 2, 3. 최강로 터지가 1, 3, 1루를 만듭니다. 여기 피도 없지. 많이 아파서. 너무 많이 했었는데 좋은 안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해, 맞춰서. 내가 따고란다. 두배, 두배. 이제 경기는 3회 초로 갑니다. 유희간 선수가 투구를 이어나갈 텐데. 점수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더워요. 선수들이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좁혀야 됩니다. 틀어막아라, 틀어막아야 돼. 선도 타자, 2번 타자 이건중 선수입니다. 보여줘, 보여줘. 유희왕, 유희왕. 가자, 가자. 오라이, 오라이. 초고수 좋아. 레츠골, 레츠골. 가자, 가자. 유희왕이 좋아. 골카우트, 스트라이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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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에이스야. 레츠골, 레츠골. 투수의 유희왕 골카우트. 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첫 타자부터 잡아야 돼요. 야수들의 이 집중력도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지금. 왔다, 이거. 보여줘, 보여줘. 유희왕, 유희왕. 유희관의 3주도 선두 타자로 처리합니다. 유희왕이 강하게 낮게 넣어주잖아요.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두, 선두. 아,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오늘 경기에서 팀의 첫 안타를 기록했던 3번 타자, 포수 이유레 선수입니다. 1학년 때부터 18세 이하 국가대표에 합류로 했었던 선수고, 드래프트 지명이 유력한 선수예요. 아, 그러네. 네. 율레. 근데, 근데 변하고 첸좌 비고 와. 타격 자세도 이렇게 딱 보시면 굉장히 낮게 하고 있죠. 유희왕부터, 유희왕부터. 유희왕부터. 보자, 보자, 보자. 마구 가자, 마구. 가라, 가라. 아이고야, 달란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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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오케이. 빨리, 빨리. 출발자, 출발자. 빨리 내놔. 온다, 온다. 이번엔 온다. 잡아당겼습니다. 땅골 타고 상으로 정성으로 잡았고요. 임무로 원 바운드. 잘한다, 편안해. 좋아, 좋아. 역시 공이 빨라. 섬유수 좋아요. 섬유수. 성운이 노련하다. 잘한다, 잘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세금이 뭐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영현. 가만히, 가만히. 가자, 선난 건 다르잖아. 그리고 이제 4번 타전, 이용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인, OPS가 전국에서 탑급인 기록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1.2가 넘습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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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보여줘 보여줘! 초급을 타격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출렁 출렁 출렁! 바로 간다! 이거! 카운트 스트라이크! 오케이! 스트라이크 하나면 이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맞어! 공 맞춰! 여기 있는 공 맞춰! 한 번 나온다! 한 번은 나와! 과연 이닝을 끝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삼진아! 이게 누구야! 결국 이번 이닝 유혜견 선수가 처음으로 3대 범패로 마무리 짓습니다. 더워 더워! 성훈이 물을 줘라 물! 쓰러질다! 5번 타자 송지훈 선수의 승부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에이스! 좋은 거 쳐! 렉션! 날카롭게 돌렸어요! 날카롭게 돌렸어요! 성훈이 창송은! 아, 미성훈! 날카롭게 돌렸어요! 소형이 창송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꾸 1루스! 어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틀 싸우습니다! 이틀 싸우습니다! 아이스! 고 ή! 잘 나야, 잘 나!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건 아니잖아. 이게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은 인기 같은 게 이 장면이다. 인정적인 식으로 빠르게 아웃컴트를 잡아내고 있는 유익원입니다. 겁나 멋있어. 좋아. 좋아. 오, 잘한다. 진짜 몬스터즈의 가장 큰 점. 그 세월을 얼마나 이겨내고 있느냐에 착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즌3죠. 앞으로 7년. 그럼 정성훈이 몇 살이죠? 약간 보세요, 진짜로. 이게 심각한 거. 51살. 51살. 유망주를 키워야죠. 좋아요, 좋아요. 자, 유희왕. 1번 타전 최연성 선수와의 승 무릎 강기 출발합니다. 무려 4할 1푼 9위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텅탱 능력이 탁월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도망, 도망, 도망. 신나, 신나, 신나. 떨어지는 건 홍준으로 갔으면 더 가능하지 않았고요? 네. 도망, 도망. 나지마, 나지마. 글쎄요, 독립 리그 올스타가 아니라 독립 리그 대표팀. 뭔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우, 골트예요. 바깥쪽 공 잘 굴러내고 있는 최연성 선수입니다. 공을 잘 보네요. 잘 보네요, 잘 보네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빗맞았습니다. 높게 떠 있는 타구예요. 피åvulljie Top-Rawun-Jegov throw- Quit. 패슨이. 파일파일. centimeter 들어왔어. 싸워도 들어왔어. 은혁 3루 수 따라갑니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와, 들어와. 3루 수. 3루 수. плюс 4루 팀 Bowl覧useum 참여 vam ski union low. 오른쪽! trainer 와 이 הכ 보다. 와! 와! 오! 지금은 사실 카메라 감독님들의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울 뻔했어요. 차분하게 아래 자리를 잡고 나서 피하면서 캐치 아주 잘 됐고요. 이런 게 경험이고 배트랑이고요. 정말 좋은 준비를 보여줬습니다. 이대현 선수도 한껏 출발이 좀 가볍게 됐어요. 이걸 잡어? 다 카메라 했었잖아. 와서 공 보고 떨어지는 거 보고 잡은 거예요. 자 이제 정성훈 선수로 연결이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선수도 오늘 경기 전에 저한테 약간 느낌이 쎄하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오늘 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본인이 잘할 것 같다고 느낌이 쎄하대요? 오늘 본인이 원래 입던 스포츠 타이즈를 안 입었대요. 그냥 일반 트렁크 팬티를 입고 왔는데 그게 느낌이 쎄해서 잘할 것 같대요. 그러면 홈런 하나 쳐야 돼요. 지금 홈런 하나 쳐야 돼요. 지금 홈런 하나 쳐야 돼요. 아 정말 아쉽네요. 앞에서 맞은 이 타구가 파울적으로 갔습니다. 성훈 오빠 홈런을 날리든 저를 날리든 모델 날려달라고. 아이 또 뭘. 캔은 못 날리거든요. 그럼 홈런 날려야죠. 무선지입니다. 하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하나 해야죠. 정성훈. 탕수수. 쎄 Latinos. 한 번 더. 탕수수. enforceditor. 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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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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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의 이루까지 갑니다. 정성훈의 이루타. 그 세었던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이렇게 첫 5경 창파를 만드는 정성훈입니다. 아 제대로 쥐다. 안 나갔어. 찢어버렸다. 3경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스를 잡아가지고 점수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정성훈 선수 해결을 해 주네요. 세워서라는 그 느낌. 타석에서 결과로 만들어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잘 쳤다. 잘 쳤다. 또 내려온다. 성훈아 한 번 더 준비해야 돼. 집중 집중 집중. 또 준비 또 준비. 자 그만 유희왕. 자 들어가자.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3루쪽. 3루쪽. 잡았어요 정성훈. 3루쪽. 잡았어요 정성훈. 잡았어요 정성훈. 잡았어요 정성훈. 잡았어요 정성훈. 잡았어요. 블랙홀이다. 블루브. 쭉쭉 빨리더라. 나이가 거꾸로 가나요. 저 빠른 타구를 낚아쳤어요. 넘어지는데 공 잡히고. 벗어내리고. 2번. 이거 미쳤다. 미친 것 같아. 야 씨 저거를 잡아. 저 나이에. 말 안 된다 말 안 돼. 너무 잘한다. 전 이거 장타나 생각했거든요. 너무 앞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성훈이니까 뭔가 알고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게요. 이제는 투아웃입니다. 이제 2번 타자 전민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기록하면서 곧바로 문교원의 접지타까지 점수가 이어졌었거든요. 과연 리나대학교의 득점 공식이 이번에 통할 수 있을지. 손수대로 손수대로. 이번 선방에서 또 1점 내봐. 그래 그래 그래. 조금 더 조금 더. 타격 켰습니다. 타격 켰습니다. 타격 켰습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되자마자 정성훈 선수가 투어하지 않고 공을 놔버렸습니다. 수비 잘 도와준다. 힘 좋아 힘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좋다 민준. 너무 적극적이다. 한참을 떠 있는 타구. 중견수 최소연이 기다려서 처리해냅니다. 이렇게 쓰려. 유익원 선수가 다시 한 종을 찾습니다. 여덟 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는 선발 투수 유익원입니다. 와 미쳤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잡은 게 아니야. 어디 바로 도와준다. 에이 nécessaire? 응god 수수. 늦지 않았다. 좋았어 이겨네. version 이겨네 이겨네. 기aign해 그럼 5승이야. 아니 이거 맞아 오 선발의 5승? 넣 디스터 맞지? 뭐 따. 다성강 재밌겠는데? 이제 3회말 몬스터즈 공격으로 선두 타자 박재욱 선수부터 시작입니다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임현준 선수입니다 가자 가자 박초구 박초구 투자 속에 안 타 기록했었던 박재욱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망하구나 깔끔하게 어떤 공을 선택할지 타격했습니다 센터 쪽이에요 중견수 뚝하고 떨어집니다 자 이제 경기는 3회 초가 됐습니다 공격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대현 선수가 완벽한 투로 그 흐름을 좀 끌어내면서 다시 또 팽팽한 균형을 만들 필요가 좀 있겠어요 그래야죠 아직 2회에 2점이라 3위죠? 살만하다 계속 막으면 선두 타자 9번 타자 최정탁 선수입니다 오늘 또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님도 오셨습니다 작년에 진짜 저는 이렇게 화나비소를 보이면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연합지에 투자 리딩하는 애들이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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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을 완벽히 뺐어요 오케이 오케이 방금 공이 멈춘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멈춘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멈춘잖아 스윙이 큰 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정교함을 하지 못하면 이 선수의 공을 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냥 풀 스윙이죠 그 때에는 막 커브가 밀려들어오죠? 그치, 밀려들어오지 지금은요 팍팍 떨어져 초구에 살짝 긁어 잡고 들어가서 배뜻에 걸리네요 완전 떨궈야 돼 바닥으로 여기서 낙회 하나 딱 들어가면 커스팅이 돼 그거는 배뜻하고 공이 한 이만큼 차요 한번 볼게요 과연 그 떨어지는 잠깐만 로망, 로망 로망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난 이거 그래도 여전히 이대훈 선수 유리한 볼 카운트입니다 자신있게 붙어주되 날카롭고 낮게 던져야 됩니다 지금은 잡아당겼어요, 3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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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은 분은 청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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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싸워주네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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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다음 맞지? 다음 맞아? 다음 맞아? 다음 맞아? 정성호 선수가! 지금 현동 안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진짜 믿겨지지 않는 수비가 나왔어요 와 뱅뱅 이상의 타이밍 뱅뱅 타이밍 정도 되겠네요 이러니까 몬스터도 3룸 빼고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필수 없는 수비였어요 근데 표정 보세요 내가 뭐 했나? 하나 됐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정성호는 제가 말을 붙여도 접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저래, 할아버지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정성호 선수의 활약으로 원아웃은 됐습니다 그러나 1번 타자 장창훈과의 승부 여기 중요하다, 이 타자, 이 타자 저는 2대0입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뭔가 우리 쪽으로 좋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분위기를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요 아, 기술적인 타격이에요 와, 기술적인 타격이에요 와이스와 평타 와, 잘 간다 어디서 여기까지 와있어? 경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강릉 영동구 투과, 투과 투과, 투과 저런 세레모니는 왜 하는데? 무슨 세레모니인데, 저거 저거 학교에서 연습하나 셀카, 옛날에 두산이 한 거잖아 야구 안 생각하는 거 저 연습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연습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네 성훈이 형 거 빠졌으면 큰일날 뻔했어 비기는 갈 뻔했어 위에 애들은 조심해야 돼 애들이 잘 돌려 그러니까 흐름마다 우리는 이 수비의 힘으로 막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태소 2루였거든요 그렇다고 빠졌으면 그리고 이게 적시타가 됐겠죠 그러나 정성훈의 수비로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문제는 장창훈 선수가 여덟 경기에서 고류를 9개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자, 이제 2번 타자 정예건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오, 작전 가네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구부터 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리드폭도 상당히 큽니다 재혁이 준비하고 초고에 컨택 들었어요 파울입니다 아, 근데 지금 발 뭐 잤어요? 발 굉장히 빨랐어요 아... 발 진짜 빠르네 수성이 온 것 같아, 수성이 준비, 준비, 준비 진짜 빠를 것 같아요 지금 타격할 때 이미 절반 가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초고에 가버린 거 봐 그러니까 지금도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아 또 간다, 또 간다 또 가야 돼 준비, 준비, 준비 여기서 이제 또 뛸 수 있어요 전자 동작 세이브입니다 아, 소리 야시 타임이, 야시 타임이 근제를 한 12개 정도 해야 돼 축이 빠야 돼 12개 해서 그냥 바로 뛰네요 또 뛰죠 올 시즌 박재욱 선수의 도루 저지율은 28.6%입니다 태현아 간다 2구 주자 탑승 끊었어요 도라인공 도라인공 뿌리지 못해요 2루 레이스를 차지합니다 오후 2구 cray house afternoon 헤이 헤이 나 슬라이딩 하면서 무슨 느꼈대요? 부가니까 분갈 minute 빠른 거보다 빠른 거네 준비를 인정 빠른 발을 보여준 장창훈이었습니다 이제는 투자 득점권이 될께요 substantial 잘 들어와 슬라이딩 하면서 무수 모르겠는데? 인정 인정 빠른 발을 보여준 장창훈이었습니다 이제는 투자 득점권이 될게요 대회리와 가자 가자 사은총 1&1에서 정혜근과의 승부입니다 대회리와 대회리와 갈게 날아가셔라 또 뛸 거 같다 또 뛴 거 같다 또 뛴 거 같다 또 뛴 거 같다 또 뛴 거 같다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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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 하면 더 밑까지 치격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쉬워 보였던 오늘 그러나 쉬운 승리는 없습니다 따라잡는 거 핫스웨이 핫스웨이 오케이 파이팅 예선아 낮게 높게 봐 높게 최현원의 볼카운트 일단 이대현 선수 볼펌트 싸움은 무리에 졌고요 이거 잡자 이거 타선 잡자 뒤에 센데 타선 실점 위기야 이대현 첫 타석 안타의 주인공 정혜근 이대현 던집니다 오 통 튀었어요 진짜 뛰어요 3루까지 3루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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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루에서 멈춥니다 와 와 진짜 한 명을 내니까 이렇게 흔들어 버리네 너무 버린다 와 빠르네 빠르긴 빠르다 와 이 선수 나가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안타 나온 게 단탄한데 결국 주자 3루까지 돼 있습니다 1점만 뽑으면 진짜 할만한데 그러면 수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야수들이 정상수비입니다 그 말은 이 3루 지적에 1점을 주더라도 아웃카운트를 잡겠다 이 생각이고요 그래도 오늘 이대현 선수가 앞서서 아웃카운트 7개 중에 5개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요 삼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죠 네 빠딱 해 줄 거야 편하게 삼진 잡으면 된다 삼진 신 한 번만 믿자 생각이라도 좀 내야 돼 장창훈이 나가 있습니다 그 언저든 홈을 파고들 수 있는 주자고요 삼진이 필요한 이 상황인데요 토토 패치 투수 이대현 삼진의 가장 필요했던 뒷결과 가장 필요한 극분대 방수는 어느 투수 이대현입니다 최상수 합목반에 가도 잡으면 돼 내가 7점 줄지마 나 앞으로 많이 많아 넘게 벌어야잖아 이 3진 안 면은 웬만하면 우리 다 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네요. 3진 6개 중! 첫 발 투스피드! 이번 이닝 남은 아웃컨트랑 3번 타답니다. 그리고 3번 타자 김영훈 선수입니다. 영훈이 홈런 한 번 쳤잖아! 아 저야겠지! 작년에 치지 않았어? 이대현 선배님 거? 땡기나! 와 외나무 원선을... 나는 얘가 불안해. 물론 첫 타석 3진 잡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이대현 선수 상대로 홈런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긴장된 마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격됐어요! 타익수! 타익수! 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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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천운을 발로 만드는 이 찬스 그러나 이대현은 자신도 무실점이닝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의 대형 3회 말로 갑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대현이 아웃컨트 9개 중에 삼진 6개를 잡는데 우리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왜냐면 컨택을 잘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도 이게 방향만 좀만 더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거나 편하게 바라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요. 아, 불편해. 이 타자는 누굴까? 개막점 말로만의 주인공이. 끝내자.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왜 이래, 진짜. 아, 말로 걸릴 것 같으면 된다고. 원업 투자, 말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더 달았어요! 더 달았어요!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외하루, 외하루! 이 타구 점점 앞, 갔어! 잡을 수 없어요! 갔어, 갔어! 잡을 수 없어요! 갔어, 갔어! 정성훈입니다! 대강구 선수의 시즌을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아이엠, 말로의 사나이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주자 말로의 찬스, 몬터즈. 초고 지켜봅니다. 슬라이브 원! 대박, 고맙습니다. 어우, 뭐야, 갑자기. 정훈아, 가자, 살아가자! 2구점, 바깥쪽에 멀리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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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포볼 한번 딱 나가고 있어. 숨으로 하는 거 아니야? 숨으로 하는 거 아니야? 숨으로 하는 거 아니야? 2번은 스토어. 이제 정성훈 타자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카운트에 여유가 없어요. 원 볼 투 스토어. 각각 쪽의 공입니다. 네! 빠져 앉았잖아, 이 새끼야. 완전 빠졌다!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오늘 경기에 우리가 잘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성훈 선수의 한 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마지막에 마음의 결과를 만들어낼지요. 이 경기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네? 양 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구야만 주자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강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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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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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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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박으로 출발! 빨리 와! 한 명도다 호흡으로! 한 명도다 호흡으로! 한 명도다 호흡으로! 빨리 가야돼! 한 명도다 돌려요! 홍까지 홍까지! 뭐해봐! 빨리 가야돼! 자, 왜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세일, 세일,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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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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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육진 거 아니야? 오케이! 와! 어디 벌어? 어디 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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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줄 수가 없습니다! 공점점치 3농타! 그리고 본인은 3농타 뒤! 바나나의 타투함이면 경기를 끝날 수 있는 뭔 타투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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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언니야! 나이스 언니! 나이스 언니! 나이스! 와... 아, 4선 내줘, 4선. 4선 내줘, 4선. 4선 내줘, 4선. 4선 내줘, 4선. 준비해 주세요. 장현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많은 경기를 중계를 해봤을 때 이것저것은 진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경기는 제가 본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성훈 선수 오늘 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농점을 만드네요. 와, 진짜. 믿어주십니까? 또 한 번 대박 전화 주인공은 정성훈입니다. 우리 몬스터즈에 꼭 있어야 되는 이 선수, 정성훈 선수. 오늘처럼 중요한 상황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아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합류 베이스 오픈이 된 걸 놓치지 않고 달려가 슬라이딩. 이걸 해내네요. 믿을 수 없는 몬스터즈의 시작! 2022년이 한 번 더 듭니다. 아, 첫 경기 너무 힘들다. 이야,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4번, 4번, 4번. 집중, 집중. 깊게 가자, 깊게, 깊게. 왜요? 좋습니다. 이제 경기 7회만이 됐습니다. 수고한다. 좋습니다. 선두 타자, 2대호. 나가자, 나가자! 이대호의 분위기 반전에 타구들이 나와야죠. 해야 됩니다. 3이닝 남았어요. 투수 강동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초급 타격. 가볍게 산타 쪽에 한타입니다. 시작이 시작입니다. 2대호! 개기능을 위해 필요한 선두 타자 출루. 그걸 해준 2대호 선수입니다. 2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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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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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잘 친다. 무사, 투자 1루. 5번 타자, 경희윤 선수의 타석입니다. 자, 의윤아. 니만 싸우고 나가면 된다. 잘한다. 안타, 안타. 안타, 안타. 홍성 역전타. 3점 차, 몰타주는요. 비기닝 만들어내는 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음진만 되면요. 그게, 그게 돼야 돼요. 잔루가 많아요. 5시즌 내내 외친 것 같아요. 잔루. 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주자를 쌓아야 되는 이번이니 그 징검다리 역할 정희윤이 맡고 있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제가 아무 번만 하는 것 같아요. 수비, 수비 더블, 수비 더블. 오케이, 오케이, 2개. 가자, 정희용. 타격합니다, 정희용.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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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센터 쪽으로 빠어요. 왔다! 이녀오가 이루어서만 춥니다! 그 타자 연속한 타! 멀티스트 타자 정희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런 날이 있나? 우영이! 우영이 형! 우영이 형! 관절이 예쁘다! 이렇게 떠버린 줄 알았어 떠버린 줄 알았어 막 밀어치고 코스 좋게 안타치면서 행운이 있다고 알고 두 자리를 보고 막 이래야 돼요 우사 두자 1호 1호입니다 드리고 정성훈이에요 우리는 빅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몰아쳐야 돼요 제발 성훈이 형 제발 이제는 큰 스윙이 나오면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훈이 좋아, 동훈이 좋아 편하게 해, 편하게 좋아, 좋아 별 하나 뚫어야 되네 별 하나 뚫어야 돼 컴퓨즈 하세요 별 1호 2호 오케이, 좋아, 좋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변화구를 타격합니다 파울입니다 김성근 감독도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날카롭게 맞아가지가 않아요 네 주자는 여전히 1호와 1호 불리안 볼 카운트 정성훈 불리안 카운트에 이 공을 어설프게 갖다대면 안 됩니다 주자들이 느리기 때문에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공 많아, 동훈이 공 많아 방망이로 치즈 파울이 됐습니다 오, 씨 야옹 아, 이봐 이게 대상사가 쉬운 게 하나도 없냐 맨마다 돌아비겠다, 이거 야, 저거 진짜 수임됐어요 또다시 커튜어냅니다 아,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동훈이 형 좋아, 동훈이 형 던집니다 정성훈이 밀어냅니다 또다시 파울 오, 나이스, 좋아 나간 거 같아, 나간 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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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맞춰, 잘 맞춰 동훈이 이겨봐, 이겨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바깥쪽 멀리 갑니다 바깥쪽 멀리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말 이 그라운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타임가 길어지면서 타임 요청으로 한 템포 끊어가고 있는 정성훈 안약, 또 안약 타임 타임, 왜 이러냐? 타임 타임, 왜 이러냐? 타임 타임, 왜 이러냐? 눈이 왜 이러지? 가봐, 가볼라 가볼라 왜 그래 부러져요 아니 아니, 눈이 왜 이러냐? 갑자기 뿌예보인다 지금 어지럼증인가요 또? 기다리십니까? 네 일단 타석에서 임합니다 정성훈 성훈이 해봐, 성훈이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이 높은 코스의 공을 지켜봅니다 카운트 트렌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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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8국까지 승북합니다 무사주자 1호 1로 과연 정성훈이 해결할 수 있을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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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아 리드, 더 많이 하라고 리드 리드 리드, 오케이 오케이 강동훈과 정성훈의 대결 강동훈과 정성훈의 대결 전화구를 타격합니다 유격수 오케이, 됐어 네 가버려, 가버려 이사 idad 오케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아ась 아아she Weiter... 할 건데, 안 할 건데. 진짜로 말루. 우상 말루의 탈스를 못 터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루, 오케이, 말루.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초보를 마지막에 안타치는 이청성원.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냥 감았네, 감았자. 3회 초 경북고등학교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후부가 이뤄져야 되고 또 야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 포인트 중의 하나는 박용택 선수 쪽으로 이 볼이 갔을 때 대처하는 박용택.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김세훈 선수입니다. 태현아, 초구부터 가봐, 초구부터. 대처하는 박용택. 잡아 당겼습니다. 3루 스티커 오르는 바운드. 3루 스티커 오르는 바운드. 3루 스티커 오르는 바운드. 정성은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음 잡았. 빨려. 지금 바운드가 굉장히 높게 튀어 올랐거든요. 여기서 바운드가 핍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헨드링을 보여주면서. 송구까지도. 어우, 숙자스 숙자스. 이제 6번 타자 전미르 선수입니다. 전미르 선수는 그냥 머릿속에 홈런밖에 없어요. 또 본인의 이 생각처럼 이 투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석에서 좀 욕심을 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홈런 한 번 갑시다. 와, 대니. 3루 스티커. 3루 스티커. 점핑팩. 이제 투어. 아니, 어떻게 클럽이 저렇게 올라. 스프링 다르네, 스프링. 탱! 1루 스티커. 이 타구가 빠졌으면 선상의 장터가 될 수 있거든요. 1루 타자, 1루 타자. 가장 높은 곳에서 잡았습니다. 40대 중반의 희망 정성훈입니다. 진짜 천재다. 야구 천재. 가만히 있어. 맛있어. 50대, 50대. 아, 허리 아파. 그러면서 이제 투아웃이 됐고요. 1점을 내면 굉장히 우리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막아야 돼요. 7번 타자, 김민균 선수입니다. 김민균 봐봐, 위리 봐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움이 좋아, 대움이. 너무 비가 왔습니다. 박용택 선수가 기다려요. 처리합니다, 3업. 이제 좀 상황하게 가보자. 정성훈의 멋진 수비게. 이번 은행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잘한다, 잘 가겠습니다. 오늘 또 가자. 그래, 좀 더 빨랐는데. 지난 이닝부터 뭔가 오늘 안 질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 진짜? 오늘 안 째요. 우리 안 째요? 우리 원삼이하고 홍구 웃어도 되냐, 이제? 홍구, 원삼이 형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야, 또 어떻게 또 같이 있어요. 같이 있냐, 진짜. 사실 미용구 선수랑 장원삼 선수가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는 진짜 선수가 방출이 되냐 아니냐 이런 경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투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모든 우상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4번 타자 정성훈입니다. 정성훈 형, 정성훈 형. 이대호 선수를 뺐다라고 하는 것에서 글쎄요, 선수단에게 김성근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개막점부터 좀 강하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오늘은 찬스가 좋아진다면 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살짝만 살짝만 차분하게 정성훈 형 Pro는 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카 subtitles 터뜨리네요. 야, 막 학교 하나 떨린네. 제 생각하기에는 배트 스피스가 너무 빨라요. 몸을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이 너무 빠르니까 그냥 막 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 넘었어요. 다 넘었어요. 다 넘었어요. 됐다. 됐다. 다 넘었어요. 가구 왼쪽으로 갑니다. 왜왜왜왜왜. 참을 수 없어요. 진짜 최강야구 2023 시즌의 개막전 경기 1번 타자 손민석과의 승부로 출발합니다. 선다, 선다, 선다. 경남구 출신 신인. 3라운드에 지명이 됐었고. 그때 기억나세요? 이변 선수가 다 안타쳤어요. 그렇죠. 손민석이 초구부터 안타를 뽑아냅니다. 초구부터 방망이 닿지 않습니다. 조심.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프로구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김성근 감독 하에 선수단이 모여서 연습까지 할 정도로 정말 탁투처럼 되어가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잡아 당깁니다. 1룩수. 잡아 당깁니다. 1룩수. 잡아 놨어요. 라인드라이트하고 정성리 처리하면서 이렇게 온 아웃 습니다. 역시 야구 천재. 차앉 ici. 정말 날판하다운 타기를 일루스 정성훈 선수가 바람처럼 아사갑습니다. 보이시죠? 미끄러지면서 이걸 그대로 로 바운드 처리를 합니다. 완벽한 패스인 일루스 정성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이동관 선수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지난 시즌 원강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모습을 봤었던 이동관 선수 투구 및 타자 이동관 선수 2번 타자 이동관 선수 2번 타자 이동관 선수 2번 타자 이동관 선수 2번 타자 이동관 선수 잡아 당겼습니다 유격석수 황영북 선수가 잡고 한 번 넘게 1루로 끄립니다 매번 좋아졌어 와, 어깨 보세요, 어깨 보세요 대현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던지는데 이렇게 다 진지한데, 저기, 왜 그래 글쎄요, 몬스터즈에 정말 많은 유격수가 있었습니다만 황영목 선수만큼 어깨가 강했던 유격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은 드는데요 지금 유현희 선수가 유격수에 있었고, 또 잘 돼서 갔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잘 잡아가지고 송구하는 모습까지 완벽했네요 플레이, 렛츠, 렛츠 우리 몇 승하면 하와이가 나지? 2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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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24승 오키나, 23승 제주도, 22승 가평 내가 말했어 아, 가평? 가평 단합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형 inis 5-6-7-нее 고맙 nowhere 우리 clears